10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구에서 836명이 발생했고, 부평구에서 654명, 남동구에서 62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일 오후 기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6.6%,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7%를 보이고 있습니다.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 취향이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